자 지금부터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의 슈터비 제작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아성 배우님 앞서 나와주시죠. Are you ready? Yes, I'm ready. We need a little bit of charisma, sexy, cute, classy, everything, all that. Yes, yes, baby, give me sexy. Give me cute. Nice. 네, 고아성 씨는 있습니다. 다음은 이솜 씨. See, you are the tallest, you are tall, you are a model. Work it, girl. Give us bad, bitch. Bad girl vibe, let's go. Bad girl. Yeah. Work it, work it. Show those legs. Okay, we're good.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박혜수 배우 가운데로 오셔서. Give me cute. Cute, you are so cute. Yes. Laugh harder, laugh bigger. Laugh bigger. Laugh bigger. Bigger, yes. Yes. Okay, we're gonna all get together now. This is, we're gonna have three different types of styles. Yes. Come on. Come on. 와, 나 진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얘. Okay. 잘했다. 제시의? 제시의? 제시의 타뷰. 한방에 가자!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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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뻔쳐. 아니야, 아니야. 너무 재미있어. 신기해요? 신기하죠? 나는 근데 되게 신기해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아, 진짜? 제시도 드라마 찍었는데 신기하게 보이네요. 언제 찍으셨어요? 아니요. 조금 조금 찍었는데. 연기자? 언제예요? 진짜 받았어요. 진짜 받았어요. 같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 딱 내가 뒤에 저기 역할만. 이 분. 여기만 딱. 얼굴만 여기만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오케이. 드디어! 제시의 쇼트뷰에 아름다운 우리 배우님들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일단은 화면 씨 인사. 네, 안녕하세요. 이번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 이자영 역할을 맡은 고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서 정윤아 역을 맡은 이솜입니다. 여기 보고. 안녕하세요. 저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서 심 보람 역할을 맡은 박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시 쇼트뷰 보신 적 있어요? 네. 네, 봤어요. 진짜요? 저 거의 다 봤어요. Really? 쇼트뷰 이 정도야? 그런 거예요. 프로그램이에요. 아무튼 편하게 이제 긴장 풀고. 아, 이번에 영화. 이게 제목인가? 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안녕하세요? 이게 뭔 뜻입니까? 이게 뭔 뜻입니까? 아무튼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은요. 삼진그룹의 말단 사원인 저희 세 명이 토익 시험을 치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 그럼 뭐 깡패 같은 게 없어요? 있죠. 아, 있어요? 네. 아, 있죠? 약간 반전. 반전? 네. 위 러브 반전. 세 달 안에 토익 육백을 어떻게 넘는? 토익 시에 미션! 고지 공장 패수요. 꽉꽉꽉. 포기 안 해! 이거 하면서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아, 진짜? 네. 그럼 이런 거 보통 한 얼마큼 찍어요? 3개월. 3개월! 한 번도 안 싸웠다고요? 네. 그럼 친해요? 친하죠. 아, 진짜. 이 프로그램이 원래 내가 이게 성격을 이렇게 나오게 해준는데 여기는 안 되겠다. 안 돼. 저희는 천사들이에요. 어? 굉장히 연기자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안 웃으면서 이렇게 봤어. 다들 영어 그러면 이름 한 명씩 다 있다면요? 실비아. 실비아. 미셸. 도르티. 도르티. 되게 예쁜 이름도. 맞아요. 되게 반응이 귀여워. 네. 맞아. 셋 다 특기가 있다고 해서 한 명씩 차례로 얼마나 잘하는 걸 확인을 해볼 거예요. 네. 먼저 도르티. Let's go. 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Hello. I'm Thomas. I'm Thomas. Thomas? My English name, Thomas. 자, 첫 번째 캐릭터 누구죠? 저요. 네,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와, 커피네. 도르티의 장끼가 12초 안에 커피를 10잔 탄다고. 블랙. 근데 실제로 할 수 있는지. 보죠. 근데 10초에 이거를 취향까지 다 반영해가지고 탄다고요? 그럼요. 도르티는 할 수 있습니다. 도르티가 아니고 도르티. 도르티. 도르티라고요, 도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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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레디. 고. 고. 7초. 출발. 제가 쓰던, 제가 쓰던 소품이랑 달라요. 출발. 영화는 되더라고요. 미셸 씨가 특기는 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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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약간 제시 언니 같은 스타일. 싸니까. 쇼쇼쇼쇼한 시절. 나 초등학생 때 이런 누나 은행에서 봤어. 진짜 봤어, 이런. 근데 나도. 근데 너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커버가. 그러면 제시 언니 영화, 저희 영화 개봉하면 보실 거예요? 시간 내면. 나도 진짜 바빠가지고. 오케이. 아무튼.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엔지. 엔지. 왜? 연기가 이따만 되나요? 근데 영화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이솜 씨가 연기가 좋네. 크림 잘 중인 것 같아요. 토마스! 네. 오, 나이스트리인. 롱타임 노 시. 롱타임 노 시. 롱타임 노 시. 안녕하세요. 왜, 왜. 옛날에 만났었는데. 제스카, 내 이름은 제스카. 여자친구야. 가야 되는데 지금? 왜? 시계 던는데 어디? 시계 던는데 어디? 시계 던는데 어디 보시는 거야? 저는 여자친구인데 아 그때 오빠가 얘기했던 그분인가? 어떤 분인데? 되게 별로라고 아 그래? 그래가지고 어 근데 저 뭘 봐? 뭘 봐? 왜 왜? 볼만 있어? 뭘 보냐고 왜? 너무 더 흘리 너무 더 흘리 왜 침을 뱉으면 어떡해? We're going to Sylvia Sylvia Sylvia가 기대해 왜냐? 그래도 like cute cute 하잖아 이런 친구들이 무섭다고 이런 친구들이 무서운 친구들이야 그치 이런 누나들이 이제 대출 다 막지 맞아 맞아 이런 누나들은 이렇게 있다가 해줘 어 근데 이 누나들은 친절하게 듣고 안 해줘 맞아 맞아 절대 안 해줘 대출 보람이는 창고 출신이지만 수학 천재 매트 천재 퇴직금은 1163,778원 원래도 수학을 좀 아 저 완전 문과 야 이거 누가 해 인간적으로 야 이거 못 해 근데 제한시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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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고 고 그래서 곱하기 붙어야 되잖아 잠깐만 뭐지? 곱하기를 먼저 하면 하면 5 8 8 4 12 야 잠깐만 2 6 5 1 6 1557 맞춤 딱 1분이 오 틀렸을 것 같은데 61557 정답 오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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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먼저 하는 건가 아 이게 4측 연사는 알고 싶지 않다 네 오케이 오케이 지금부터 세 분이 영어를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네 한국어로 영어로 드라마 대사가 나오면 영어로 얘기하고 맞춰야 됩니다 네 나 솔직히 아니 되게 뭔가 약간 아이돌 느낌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고 우 우 우 우 두 유월 서장 아 리이브인 남천동? 누군의 서장 남천동 살잜 누군의 서장 남천동 살잜 예트 오케이 예스터데이 어제 저 Data 소장 밥도 먹고 사우 Då 사우나도 coisa Rus 다 했어 사우나? 사우나도 가고 앤디드 에브리띵 다 했어!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너무 미라야! 설명 잘해야 돼요? 잘해보고 노력해볼게요 Let's go! Let's go! Come on, Sylvia! 근데 병진... 얘네 이름이니까 병진! 병진이 brother? Brother Get out! Get out! Get out! 병진이 형, 나가! 병진이 형, 나가! Yeah! If you don't wanna die 죽기 싫으면 약간... 아, 다르게? 약간... 죽기 싫으면 죽기 싫으면 아니, 약간... 비속어로 어? 욕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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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에요 쥐지기 싫... 쥐지기 싫... 와, 욕으로 하니까 이게 세네 오케이 읽지 마! 아! 아, 미안, 미안! 나 읽어야 돼! 오케이 You have everything planned out 너... 기상추? 너 계획이 다 있구나? 오! 예, baby! 와, 영어 잘해! 아, 좋아! 쉽다! Did you eat? Did you eat? 밥은 먹고 다 했냐? 야, 잠깐만!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재밌다! I don't have oi I don't have oi 아!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우와! 야, 내 거 어루만! 이거 영화 대사들이지? 어우, 야, 좋다! 어렵다, 야! 좋다, 좋다, 좋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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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Let's go! Who is that? 누구야? 어! 그거를... 누구냐? 사극톤으로 누구야? 아, 어떡해, 어떡해! 누구인가? Who coughs right now? 과기침 손을 흘렸어! 과기침 손을 흘렸어! 오! 오! 깡살해, 깡살해! 양치 랍랍! 오, 그게 좋다! You guys have to pick between these two, okay? 도로시 공준호 디렉터 vs 이종필 디렉터 이종필 디렉터 이종필 디렉터 is right there! He's here! It don't matter, hurry up! That's why we do this! It don't matter! Okay? I would say... 봉... 종필 오! 아, 둘 다 한 거네! No, you pick one! No! Yes, you have to! You have to! You cannot go home! So, I would say... 종필 네! I like 종필, too! 괴물 영화에 나왔어요, 그죠? 네! 괴물 아닌 거 알아! 아니, 아까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괴물이죠! 아니야! 괴물에서 나왔는데 애기 왔었지! 네, 맞아요! 몇 살 있었어? 네, 14살! 15년 전? 와... 기억나요? 그럼요! 중학교... 아, 그렇지! 기억나지! 제시도 제시카 시절 기억하지? 안 나! So, I heard Michelle that all the actors you worked with were very charming and handsome, right? So... So... 서강준 vs 정정 You had to pick! 오, 어렵다! 아, 나 못 골라! 왜, 왜? 왜? 싫어하는 게 아니고 This is more my type! 정우성! 정우성! 응? 우성정 우성정이 누구야? 정우성! 아, 정우성! 왜? 성냥이 좀 더 많나? Because my boss 아... 보스요? 원래 대표로 안 골라요 싸이 하정우, 하나 둘 셋 남들었으면 하정우지! Sylvia, I heard that you debuted as a K-pop singer 진짜? 네 그대가 미워 나를 떠나는 So, you were also on K-pop star vs 봄영강화 K-pop star vs 봄영강화 K-pop star vs 봄영강화 K-pop star? 왜? Because it was my first time when I was on stage 진짜? 노래만 불러줘 K-pop star 아, 근데 배운 지 아직 두 달밖에 안 돼서 괜찮아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 떨려 할게요 네 autumn 곧 스킬 해낸 어릴 sticks 에 £ shining 나 진짜 충격뽑해. 오늘 너무너무 첫 여배우들.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었어. 난 솔직히 배우들 만나는 게 좀 달라. 그래서 아까 좀 약간 샤이했어. 그치? 신기하고. 근데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 진짜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었어요. 그치? 영화 인터뷰하면 영어 관계가 언제나 보니까. 제가 맡은 역할은요? 이런 건데. 마지막으로 영어 홍보로? 제시의 쇼터뷰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10월에 개봉하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스. 에브리원 플리즈. 맥슈어라 왓츠. 삼진그룹 영어 토박이. 권상우 씨입니다. S on my chest. 지금 착한 사람인 것 같아. 쭉. 옥상으로 올라와. 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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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 θη개. 아멘